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1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최고의 게스트들만 제가 모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시간 이효석 팀장님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영광이고요 SK진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저녁 시간에 이제 네 번째 합인가요 다섯 번째 합인가요 아마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효석 팀장님 오실 때마다 감동과 전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오늘 주제가 아주 신선합니다 그런가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복장이 양복을 오랜만에 안 입고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금요일이라 금요일이라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로서 굉장히 좀 갇혀 있고 넥타이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솔직함으로 승부하겠다 그냥 뭐 이렇게 있어 보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편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진짜 한번 편하게 오늘 무조건 컨텐츠로 승부한다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라 좋습니다 제가 하나 PT를 가져왔는데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이 화면에 보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샬스 디킨스 이 소설을 왜 제가 가져왔냐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이신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이제 레터를 쓰셨는데 그 레터의 서두에 이 문구를 넣으셨어요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문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지만 불신의 세기였고 그리고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어때서요 느낌이 아니 그럼 뭐 반대말만 나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최고의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최악의 시간이냐고 근데 이게 아마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시장 환경 그리고 우리 시대상이 딱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는 계속 잘 나가고 어려운 회사는 계속 어렵고 양극화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되시는 분들 뭐 요새 뭐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또 연봉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잘 나가는데 어떤 나라는 못 나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K리커버리라고 해서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지금은 뭐 미국은 백신이 잘 됐는데 유럽은 또 안 됐고 이런 굉장히 양극화의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시대상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마 하우드막스가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것대로 파월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FOMC라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밤에 또 이상한 분위기가 또 연출되잖아요 하루 만에 아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죠 시장이 어제 뭐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왜 그런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FOMC라는 시험은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험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FOMC 회의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FOMC 회의만 잘 맞추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하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FOMC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간 낮에 장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일본이 오늘 뭐 들으셨겠지만 BOJ에서 BOJ는 참고로 양적 완화가 아니고 YCC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Yield Curve Control 그래서 금리를 그냥 아예 픽스시키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죠 근데 그 밴드를 늘리겠다는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리고 터키도 금리를 올리고 노르웨이도 금리를 올해 말까지는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준은 금리를 못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좀 혼란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막 흔들릴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변수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나는 지금 1등 그러니까 제일 주요 과목인 거죠 연준이 구경수라고 하면 구경수가 되겠죠 다른 조그만 종목들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아마 어제 밤에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난이도는 높아진 건 맞다 근데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우선은 제가 써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이효석 팀장의 칠판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 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프로님은 왜 투자를 하시나요? 왜 투자를 하냐고요? 일단 나름 뭐 어쨌든 돈은 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버는 돈을 그냥 가만히 묻어두는 거는 제 돈에 대한 예의도 좀 아닌 것 같고 뭐래도 해서 좀 더 증식을 시켜주는 게 미래 제 삶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어떻게 하면 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신 작가님께서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금 흐름 4분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4개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은 4가지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E입니다 E E? E인플로이 고용이 돼서 고용이 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말하고요 이 밑에는 뭐냐면 S입니다 S는 뭐냐면 셀프 인플로이인 거죠 스스로 고용한다는 얘기니까 자영업? 자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의사, 변호사, 판사는 아니고요 뭐 그런 분들 전문직 뭐 이런 분들 전문직 이런 거죠 여기는 뭐냐면 B라고 쓰고요 B 비즈니스 오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잘해서 가지고 제프 베조스처럼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제프 베조스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은하죠 마지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I입니다 I? 인베스터죠 투자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개, 네 개의 공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보면 이 두 개의 간극이 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과 이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는군요 내가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음 그렇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좀 화내시더라고요 야 나도 투자자 전업투자자는 나 바빠 죽어라 나도 한다 나도 죽어라 해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내가 원치 안 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내가 조정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고용해야 되고 결국은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고은 작가라고 해가지고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게 다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을 레버리지 하면 주식 그냥 뭐 돈 땡겨가지고 이런 거 투자하시는 거 생각하시지만 김내사는 이거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레버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장의 환경 우리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실 나 혼자 살기로는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무조건 레버리지를 쓰셔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 빚내서 투자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이 레버리지는 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이 아이는 내가 투자한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시면 더 힘들어지신다라는 거죠 나이 들면 끝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는 어떤 형태가 되든 아이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설령 적당하더라고요 적건 크던 예금에 넣어놓든 주식에 넣어놓든 무조건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넘어오셔야 된다 필요성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고 어쩌고 떠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또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또 이제 영어로 잠깐 쓸게요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혹시 이제 E와 S 오디오도 듣는 분들을 고용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직으로 스스로 하신 분들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익스포네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스포네셜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리니어한 거랑 익스포네셜한 거랑 이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두 분들은 E와 S는 내가 은퇴를 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렇게 됩니다 월급 번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리니어하다고 하죠 선형이라고 반듯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을 예를 들자면 집값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가능한데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젊은 투자자들 중에서 최근에 전업을 하신다고 많이 나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여기는 익스포네셜인데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건 답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익스포네셜이거든요 이게 나의 부가 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천천히 갈 수 있어도 마지막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익스포네셜이라는 단어입니다 투자를 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 물론 아주 그림이 왜곡될 수는 있으나 이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리니어한 것보다도 못한 차라리 그냥 내가 열심히 입을 하지 뭐 주식을 해가지고 힘든 구간을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구간이 만약에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고집하신다면 반드시 익스포네셜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현진 전 프로님 방송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너무 힘내시라고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평생 하셔야 돼요 어차피 평생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구간을 견뎌내시는 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이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주변에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만나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새 그래서 진짜 투자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FOMC 회의를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그 그림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첫 번째 파월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전망의 진전이 아닌 실제 진전을 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좋아지는 거 말고 진짜로 좋아지는 거를 보고 싶어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빨간색 선은 전망입니다 시장이 생각이에요 금융시장의 생각이에요 인플레가 온다고 주변에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같이 가요 시장의 생각과 실제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보시면 근데 인플레이션 안 올라왔죠 근데 생각은 앞으로 간 겁니다 곧 올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졌나요? 많이 벌어졌죠 금리가 올 것 같고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이 정도로 들어와 있다 근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나는 이거 실제로 올라올 때까지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빨간색으로 올려놓은 거 있잖아 이 중에 일부는 내가 한 거야 연준이 만든 거야 이 중에 일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빠져도 내가 빠져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도비시안 의견을 계속 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블랑샤르라는 분이 있어요 블랑샤르? 근데 이제 파월이 어제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다 실업률 낮아지면 인플레이션 온다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기대하고 실제가 차이가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뭐냐면 잠깐만 고용이 되면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이 얘기가 틀렸다고 지금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대학 졸업 이상 하신 분들의 고용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검정색 선은 뭐냐면 고등학교 학력 미만 고용 1992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대학 졸업 이상과 고졸 미만이 X자로 보이듯이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이제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고용의 양극화죠 요즘에 이거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도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은 뭐 NC소프트는 무슨 연봉 1억 얘기하고 그런데 취업은 계속 안 되고 일자리는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죠 이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평균 임금이 되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버는 사람들만 많이 벌고 못 버시는 분들이 많이 못 벌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인플레로 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파월의 주장은 그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PPI 인플레이션하고 CPI 인플레이션하고의 차이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짜장면집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짜장면집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지고 짜장면 가격 좀 올리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큰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가격을 인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올리는 거예요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판매 가격 인상하는 거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PPI 인플레이션인데 PPI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가 오르고 구리 가격 오르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 가격을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을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 돈을 못 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파월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아주 명확하게 나는 안 멈춰 나는 이거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빠져? 근데 이제 빠졌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과목이 좀 나온 것 같다 다른 과목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클 버리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빅쇼트 유명하신 분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십니다 가볍게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해치펀드 메시지를 하면서 쇼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다 쇼트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버텨봐 이런 거죠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쇼 치는 사람한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쇼트로 해서 단기적으로 벌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고 하지만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걸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플레이션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로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언제부터? 2009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이 사이클이 왜 시작된 걸까?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한 10년 넘은 이 사이클이? 네 가장 중요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근원지가 무엇일까? 만약에 이게 병이라고 한다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이클이 시작된 게 결국은 여기에서 뭔가 근원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해소가 안 될걸요 쉽게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첫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네 태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에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연준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게 의외로 사생활을 두 마리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입니다 이 두 사생활 좀비 기업과 유니콘이 다시 디플레이어 압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 메비우스 띠 같은 이 구조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비 기업은 그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니콘은 왜 디플레이션 압력을 줍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유니콘이라고 하면 보통 벤처 기업 해가지고 1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 말하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기업 그러면 이게 떠오르시는 게 있죠 아마존 아마존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죠 쿠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쿠팡이 시총이 100조다 이게 적정하냐 너무 버블이다 이런 올리는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쿠팡이 매크로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쿠팡의 재무제표를 제가 봤는데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쿠팡 재무제표요? 네 이번에 상장하기 전에 적자인 거예요 꽤 오래 적자고 꽤 큰 적자죠?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거 적자라는 기업이 무슨 100조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짠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누구에게 짠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거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쿠팡이? 네 제가 쿠팡의 관계자도 아니고 쿠팡을 뭘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은 보통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100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올해 100억을 벌어 그럼 투자를 얼마나 하냐면 한 20억 해요 왜? 남겨놔야지 그렇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쿠팡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억 다시 투자죠 다시 투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싸움을 한다고 보면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쿠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죠 죽어라고 싸우는 거죠 죽어라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죽어라고 싸우는 쿠팡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격을 낮춰요 그렇죠 끝까지 낮춥니다 끝까지 가격을 할 수 있는 끝까지 낮춥니다 다른 애들 다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이 쿠팡이 정말 디플레이 압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 쿠팡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PI가 CPI로 못 넘어오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쿠팡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마존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크로스보더 세일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직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직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TV 직구로 가져와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항공기를 엄청 많이 사요 그거 하려고 중간 단계 무역업자 다 필요 없고 그냥 공장에서 만든 거 바로 갖고 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글로벌리 확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쿠팡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어디 뭐냐 유럽에 가면 어떤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한국에 오면 되게 비싸요 직구로 사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쿠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직접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확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쿠팡을 가격을 이렇게 인하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소비자들은 뭐 좋겠죠 소비자들은 다 좋아하죠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경쟁자를 제외하면 그래서 이 쿠팡이라는 애들이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쿠팡 쿠팡이 또 만드는 쿠팡 키즈가 있겠죠 쿠팡 키즈? 아 쿠팡과 비슷한? 쿠팡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3프로TV도 쿠팡처럼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라고 지금 방송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김동원 사장님 방송 한번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거 여기로 오시기 전에 좀 조그만 데서 하신 적도 있었고 그 팟빵 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돈을 못 번다고 투자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돈을 못 벌었지만 돈을 못 벌었지만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도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야 저게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돈 벌더라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큰 권력이 있고 좋은 회사가 되더라 결국은 이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먹을 건 많으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생각보다 그리고 쿠팡 키즈들이 생각보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돈을 많이 뿌린 효과 중에 하나군요 왜 그러냐면 이 쿠팡이 만약에 어떻게 이게 버틸 수 있겠어요? 금리가 만약에 높아 못 버티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해 줄 사람이 없어 못 버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하도 많이 불어놓으니까 지금도 보면 이렇게 쿠팡 키즈와 같은 회사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투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두 도시 이야기에서 쿠팡 같은 유니콘은 지금 화려해 보이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리고 또 얘는 두 번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는데 결국은 기존 사업자들을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죄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디플레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 회사들이 망하면서 고용을 없애고 등등등 그러면서 이게 좋은 디플레이 안 좋은 디플레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니콘과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만드는 디플레이션 압력은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이 고리가 진짜 어렵다 그래서 돈을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 그러면 그 말씀은 앞으로도 거의 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안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쿠폰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더 많이 생겨날 거니까 그러면 금리 올리는 것도 힘들고 돈 쪼이는 것도 힘들고 계속 돈을 푸는 상황이 앞으로도 20년 50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법을 갖고 무섭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비싼가? 내가 이거 세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비싼가?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쿠팡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PSR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쿠팡이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4배입니다 매출액의 4배 매출액의 4배입니다 PSR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매출액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가치를 주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이익의 몇 배? 이익을 네가 100억 버니까 넌 이익을 100억 버는 회사니까 10배 하면 너는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PSR로 계산을 하는데 PSR이라는 것을 만약에 PSR 한 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PSR 한 배가 있는 회사다 그러면 내가 매출이 100억이에요 100억 매출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익이 한 10억 난다 칩시다 보통은 내 순이익으로 따지면 이것저것 떼야 되니까 5억 난다고 해보죠 그러면 100억이면 100억 매출하면 PSR이 한 배니까 시가총액은 10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한 배일 때 시가총액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이 100억이니까 돈은 5억 벌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100 나누기 5니까 20 배입니다 PER 20배 PSR 한 배 PER 20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PSR이 1배, 20배 그럼 PSR 4배, 그럼 PER이 몇 배죠? 80배 80배입니다 근데 80배라는 게 지금 현재 버는 돈의 80배? 아니고요 나중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주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벌어들이는 걸로 추정되는 이익의 80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법을 갖지 않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PSR이 4배 이상 되는 기업 아니 그거 하지 말고 PSR 4배 이상은 너무 많아요 한 40%가 PSR 4배입니다 미국에? 네, 이상입니다 PSR 4배 이상이 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회사들 엉망이구만 보시면 애플 7배고요 그 다음에 구글 8배 마이크로소프트 11배 그리고 페이팔 13배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엔비디아가 19배 잠깐만 PSR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품이 들어가 있거나 얼마나 이런 회사들을 의미하는 밸류에이션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7배라고요? 네 애플이 그렇게 돈 잘 버는데? 매출의 7배입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게 잘 나오고 하는 그 애플? PER은 30배 그리고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고 하다 보니까 PSR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PSR이란 밸류에이션이 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쿠팡 하나만 놓고 이거 4배 처음 봤다 이거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가 잘못된 건지 미국이 잘못된 건지 한번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미국은 좀 잘못된 것 같네 미국은 잘못됐을까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제가 생각해서 비싼 것 같아요 너무나 비싼 미국의 가격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매일 고민되시죠? 이미 올라버린 한 달 묵은 추천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T레이더가 오늘의 공략주를 실시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만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오늘의 공략주 유한타 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즈비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즈비로다! 농촌지능청이 선정한 농업기 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잠 주무실려면 먼저 이노큐 드시고요 그리고 이즈비 맛즙으로 건강 잘 챙기신 다음에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효석 팀장님의 미국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TSR 7배? 애플이? 그리고 엔비디아가 17배?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거 저도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PSR이 4배라는 것의 가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 PSR 밸류에이션의 가정은 이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의 속도대로 계속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그냥 거의 독점적 위치까지 갈 거야라는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가면 혹은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주가가 빠지겠죠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이 아직도 갈 길이 하고 싶어하는 얘한테 돈 주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앞으로 지금 벌어들일 건 플랫폼 회사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독점해가지고 모든 걸 다 먹었다 어? 근데 돈을 생각했던 것보다 못 보네? 그러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언제 빠질까? 거품이 언제 빠질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희망이 계속 되고 매출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안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주가는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연결고리는 안 끊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동안에는 의미 있게 아예 계속 꼬라박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PSR 4배 이상의 기업들이 모두가 밸류에이션을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 계속 간다고... 계속... 그러면 이 자산 사이클의 시작, 디플레이션으로 시작됐고 결국은 돈이 풀려서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아니면 자산 매입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불가능하다 까지는 너무 심하고 연준이... 매우 어렵다 연준이 돈을 줄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미국 정부가 있고요 네 여기 연준이 있습니다 정프로님 정부 하실래요? 연준 하실래요? 저는 정부 쪽이 좋습니다 정부 쪽 괜찮은가요? 그럼 정부 하시고 제가 연준 하겠습니다 네네 정프로님이 돈을 빌리시는 거예요 네 올해 1억 빌린다고 하죠 제가 이제 은행입니다, 연준 빌려주세요 여기는 이제 돈 빌리는 분이고요 제가 돈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1억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왔는데 1억 갚을 생각은 안 하고 1억 더 빌려달라고 하네요 힘들어요 더 빌려주세요 더 빌려줘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거 같아서 이거 계속 빌려주니까 너무 심한 거 같아서 이거 정프로님 1억씩 계속 주니까 이거 벌써 10억 됐어 이거 네 어떻게 해 갚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억 됐는데 1억씩 계속 빌려주는 건 좀 그러니까 5천만원만 빌려줄게요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쓰는 돈이 있는데 지금 월세부터 지금 나간 돈이 얼마한테 한다래 그래도 지금 계속 1억씩 넣으면 어떻게 해 아휴 나 이 이하로는 못 삽니다 나는 그런가요 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양을 살짝 줄이는 빌려주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는 정프로님 이제 제가 돈 매년 이렇게 5천만원씩 안 빌려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네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러면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멈추는 걸 말합니다 멈추는 거 연준의 자산이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억을 빌리잖아요 네 정프로님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1억을 쏴주는 거죠 네 정프로님 저한테 뭐 주셔야죠 아 저 채권 뭘 줄까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에다가 써서 주시는 거죠 내가 1억을 빌려 받았음 그렇죠 몇 년 있다가 갚겠음 네 근데 그 몇 년 있다가도 못 갚죠 왜냐면 더 빌려야 되니까 계속 연장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채권을 주면 이 채권이 연준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연준의 자산이 쌓인다고 얘기합니다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부에 돈을 더 빌려줬다는 얘기에요 사실 돈이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나간 거고 종이 쪽진 받아놨고 종이 찍어놨으니까 나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늘어난 거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빌려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연준이 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를 포물선 운동에 비유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그림을 몇 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연준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네 딱 잠깐 멈췄다가 쭉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는 계속 아까 제가 1억씩 계속 빌려드리는 그런 구간이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금 느려지는 구간 이게 이제 5천만 원씩 빌려주는 거 네 그리고 안 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이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냐면 정프로님 이거 10억 있는데요 네 한번 은행 한번 와보실래요 네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돼요 갚아요 좀 일부라도 뭘 갚아 안 돼 2억만 갚아 2억만 돈이 어디서 내가 그래도 지금 이게 너무 불안해요 제가 아니 은행인데 은행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정프로님 지금 보니까 요새 뭐 뭐 너무 이거 뭐 좀 그런 거 같은데 아이고 포르쉐 한 대 샀습니다 내가 네 아니 그리고 씀씀이도 너무 커지시고 이거 좀 불안해요 좀 나중에 아 차는 작게 못 가요 집이랑 차는 작게 못 갑니다 그래요? 아 그럼 원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원금 좀 주세요 2억 2억 상환하세요 이게 여기거든요 이게 아 네네네네 시쯤 되겠네요 그림자로는 네 이 그림에서 자 이제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자산이 어떻게 늘어났고 어떤 식으로 주행됐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세요 네 그림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네 아 그 전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정부의 생각을 먼저 보시죠 정부의 생각 미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의 생각은 정프로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정프로의 생각인데 돈을 어 만약에 이제 이 빨 그 뭐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네 이 그림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GDP 대비 국가 부채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입니다 하 많다 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네 1900년대부터 시작된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에 2차 세계대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2차 세계대전이 언제냐면 1945년에 100%를 찍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내려왔잖아요 쭉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COVID-19 작년에 100%를 찍었습니다 그게 2차 대전 때랑 비슷한 수준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정프로님이 지금 100억을 벌어요 예를 들어 매년 네 근데 빚이 100억 있는 거죠 그런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부터는 네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네 200%까지 미국이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대요 지금 이게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네 미국에서 그 정부에서 네 가계부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어 걔네들의 이름이 CBO라고 해서 네 의회 예상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가져왔어요 쓰읍 얘네 개념 없네 이렇게 빚을 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보세요 이제 그 생각인 거예요 네 정부의 생각은 돈을 더 많이 빌려서라도 뭘 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오른쪽 그림 보세요 네 그러면 그 다시 이제 늘리시면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망이 이자 나가요 GDP 대비 이자 지출이 네 어 가계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번 돈의 10%는 2050년 되면 이자로 나가게 생겼다 100억 버는데 10억은 계속 이자로 나간다 네 그 정도가 되겠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네 요건 이제 그 가계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의외로 이제 의회한테는 얘기하는 거는 아 이게 이래도 이거 됩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빚을 이렇게 늘릴 생각이면 이자는 절대 못 올리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 망하지 만약에 이자를 올리면 여기서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나라 그냥 박살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자는 앞으로 안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저도 고민 많이 되고 네 제 주변에 사실은 제가 이제 외국계 은행에서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전화했어요 아니 제가 막 오늘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 미국 정부가 이렇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금리가 올라요 네 아 그래 맞아 니 말이 다 맞지 난 100% 동의해 그래서 내가 맨번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채권을 샀는데 더 오르니까 나 미치겠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채권 시장의 상황은 제가 이런 현재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더 뭐 비유를 하자면 작년 오늘 3월 19일이죠 네 정확하게 1년 전에 코스피가 바닥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이쯤에 그렇죠 그렇겠죠 작년 이쯤에 네 지금 그때 느꼈던 주식 투자자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그 정도 느낌이에요 아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멘붕이에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요 물론 그 정도보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제 걸로 띄워 주셔도 되고 과거 사례라는 과거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쭉 넘겨 주시면 마지막 그림 나올 때까지 넘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뭡니까 QE123 그렇죠 QE123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겁니다 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걸로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자산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 자산가격 상승한 이유는 사실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왔어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제가 정용윤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팀장님 비춰주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지금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어 QE를 합니다 QE1을 해요 처음에 네 근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금리를 에이 금방 올리겠지 생각했어요 QE1 어 근데 잘 안되는 거예요 네 경제가 안 살아나 네 그래서 아 안되겠다 야 한 번 더 근데 안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거죠 묶고 더블로 가 QE1 자 이게 이거냐 이건 이런거에요 첫해에 이제 정프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세요 했는데 빌려줬어요 네 좀 이따 또 아 또 이렇게 빌려주라고? 내년에 또 이렇게 빌려주라고? 이런 상황인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지금 뭐 테이퍼 텐트럼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저는 요 2013년 네 5월달에 어 번행키가 아 이거 정프로님 네 1억씩 계속 가져가시면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한거죠 오 오천만원만 가져가세요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죠 네 매년 1억씩 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냐 어 웬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 속도가 이 줄어드는 이 시점 이 시점을 알려준 5월달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속도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테이퍼링 몇 년 했냐면 1년 했습니다 음 1년 동안 테이퍼링 했어요 네 자 1년 동안 테이퍼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이게 이제 안 올라가잖아요 원준의 자산이 그렇죠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안 사준다는 얘기고 네 안 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대출을 안 해주고 그래도 안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년 후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음 그게 2000 몇 년이에요 15년 이게 지금 2015년 12월 네 이거는 뭐냐면 2014년 12월이겠죠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끝났는데 끝난 쯤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한 거는 2013년 12월이 된 거예요 네 네 1년씩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할 때마다 시장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테이퍼링 할 때마다 아니 정프로님 5천만 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 진짜 그러면서 막 주가가 막 금리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실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아까 제가 포물선 운동으로 따지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는 구간인데 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음 이 멈추는 구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네 멈춰도 멈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미국 정부가 있죠 네 정부가 있고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이 연준이 동부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네 빌려주지 않아도 네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안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평탄하게 가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네 그래도 안정되면 네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음 네 금리로 올리는 과정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굉장히 험난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려고 폼을 잡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냥 더하기 빼기로 그냥 계산해보자고요 네 막 복잡한 식 말고 더하기 빼기만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돈을 빌리려고 빌려야 되는 돈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추가 부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미국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조 달러씩은 빌려야 돼요 1조? 네 천조 원씩?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 프로님 입장에서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밥만 먹고 어? 숨만 쉬고 그냥 어디 놀러 안 가고 네 그냥 그것만 해도 1조는 빌려야 돼요 지금 그래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1억은 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어디 어디 여행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사치 안 하고 그냥 해도 1조는 빌려야 된다고 왜요? 아니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가 네 큰일 났네 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미국 정부가 뭐 한다고 그랬죠? 1.9조짜로 아 추가 부양책을 낸다고 네 네 네 1.9조니까 1 더하기 2니까 뭐 3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다고 하는 3조 달러짜리 부양책을 한다고 3조? 2조에서 4조짜리 인프라 투자 하는 부양책을 내겠다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또 하고 있죠 왔다 네 거의 뭐 하문 천조니 거의 뭐 천조 단위구만 좀 보세요 이거 다 더하면 그냥 단순히 더하면 6조잖아요 네 6조 그럼 지금 이게 언제 빌려야 될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3조를 뭐 언제 해가지고 언제 빌려야 되는지 그런 건 차치 하더라도 네 그냥 이거 단순히 더하면 6조잖아요 6조 6조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지금 안 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6조? 어디서 되는 거 아니야? 글쎄요 근데 이게 6조를 누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빌린다는 얘기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사주나 참고로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새로 빌린 돈 네 새로 빌린 돈이라는 거는 풀었으면은 국채 신규 발행량입니다 음 작년 한 해 네 그 양의 57%를 연준이 사줬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사요? 어 뭐 금융기관이나 아 국채니까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사줬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57% 사줬고요 네 참고로 이십이는 73%를 사줬습니다 이십이? 네 유럽중앙은행이요? 유럽중앙은행이요 BOJ도 75% 음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네 아 그러면 50% 57% 이거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막 사줬지 연준이 좀 덜하여 사주지 않겠니 30% 잡으시죠 30% 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1.8입니다 1.8 거의 2조 달러죠 네 그러면 연준의 자산이 줄어드는데 그때 폼 잡았죠 그때? 이때는 뭐였냐면 정 프로님이 돈을 갚은 거예요 조금 그래도 네 갚은 건데 어쨌든 조금 이따가 발작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7.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연준 자산이 네 7.6조에요? 네 거기다 그러면 네 여기에는 미국 국채도 있고 MBS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러프하게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네요 네 네 해가지고 더하면 2에서 3조 더해야되잖아 네 한 10조 10조는 가야되는거죠 드디어 이제 경으로 가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10조까지 가는데 네 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이 지금 어떤 속도로 채권을 사고 있나 음 한 달에 800억불씩 사고 있습니다 800억불 네 그러면 이제 11을 곱하면 0.96조 네 그냥 대충 1조 네 1조 1조씩 사고 있어요 네 국채를 지금 올해 말까지 1조 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야 될 길은 2조가 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이거 네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망조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생각 네 하지만 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멈춰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그림은 미국 이민을 가야되나 네 이렇게 돈 많이 푸면 미국이야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2009년 금융위기 때 이제 금리를 0으로 낮췄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금리 궤적이 노란색이에요 네 네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바짝 서있죠 무스를 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갈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가 그때는 2009년에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올릴 거라 예상하죠 그렇죠 안 올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금리를 그때는 2008년 2009년 때는 금리를 이렇게 올릴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못 올렸어요 네 금리 아니 금리 올리는 거는 고사하고 네 큐의만 중단한다고 해도 시장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니까 못 올렸어요 네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네 지금은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지금 순서가 뭐냐면 일단 사람들 하여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선 네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 좀 덜 사줄까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음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실제 시장도 보면서 반응도 보고 숫자 나오는 것도 봐야 그때 돼서야 돈 좀 줄이고 약간 이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자는 못 올린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참 이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러면 야 이렇게 되면 달러가 야 이게 말이 되냐 달러 패권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많지만 어 네 제가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거는 연준의 자산이 그나마 삐뚤빼뚤하게 움직이죠 연준 자산이 네 무슨 삐뚤빼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늘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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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정프로한테 계속 1년에 1억씩 어떻게 주냐 야 좀 줄여보자 아니면 뭐 늘려보자 이런 얘기라도 했었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힘들 것 같다 ECB는 ECB 혹은 BOJ는 아무런 고민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아 그래요 정말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BOJ의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시잖아요 네 그럼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냥 아무 고민이 없어요 아 일직선으로 늘어납니까 직선으로 갑니다 아 고민이 무슨 아이 계속 사주는 거죠 그나마 미국이 고민을 해도 하는 거군요 미국은 지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야 니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니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일본이나 BOJ B10이 고민하나요 고민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네 이거는 좀 어 아니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뽑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언제든지 올려서 우리 뒤통수를 칠 뿐 아니라 양털을 싹 깎아 갈 거다 어 금리 낮게 유지한 다음에 살을 포동포동하게 찌운 다음에 금리를 싹 양털 싹 깎아서 싹 간다 그 논리를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음 어 이런 구조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제가 느낌에는 어 미국 주식은 사셔야 돼요 미국 주식을 네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네 네 지금 현재 좀 더 명확한 거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사셔야 됩니다 네 PSR이 4회가 넘는 게 그렇게 많다며 네 그래서 사야 돼? 어 그래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막 PER 2,000배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2,000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없으란 뭐 없죠 돈은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막 커지는 PSR 20배 30배 이런 회사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기준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시는 목적은 어쨌든 뭐 익스포넨셜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투자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분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생존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음 내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네 네 내가 지금 지금 보시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는요 그냥 연준 연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네 속으로는 고마울걸요 음 어 마음속으로는 지금 내가 지금 아이고 이게 돈을 넌 사정도 모르고 너는 그런 생각 할걸요 금리 올린다고 해주니까 아휴 그래 네라도 그런 얘기라도 좀 해줘라 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 통화량은 앞으로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구매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그럼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올라갈 수 있는 구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걸 반영할 수 있는 애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그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미국 주식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경기는 아마 1분기 엄청 좋죠 네 근데 부양책은 암홈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자산 매입 계속하고 금리는 낮게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굴기합니다 중국이요? 미국도 반도체 굴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어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 한 건 아닌데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야 차량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음 한번 좀 조사해 봐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 뭐가 없어 어 조사했더니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음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아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는 저기 반도체 공장 짓으면은 정부에서 돈을 이만큼 주는데요 우리는 너무 안 줍니다 야 우리도 줘 어 다른 나라는 있잖아요 애 한 명 낳으면은 애 한 명 낳을 때마다 천만 원씩 주는데요 우리는 10만 원도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야 그러면은 그럼 줘라 애기 낳으면 네 네 네 공장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데 빨리 돈 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TSMC 이런 회사들한테 돈 줄 테니까 빨리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이 시장 경제를 중요시하고 공정 경쟁이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너는 뭐냐 이거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급해졌어요 야 안 되겠다 야 그냥 내가 야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조금 더 명확한 답으로 지금 이제 워낙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명확한 답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반도체를 사지는 거예요 미국 중에서 뭐 사야 될까 그러면 미국에서 반도체하는 회사들을 골라서 골라서 사셔도 되고 네 아 종목 고르는 능력은 없다 그러면 ETF로 ETF로 사셔도 되고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앞이 또 눈앞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눈을 잘 뜰 수 없지만 미래를 보는 눈은 또 앞으로 뜨고 있습니다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 한 번씩 제 눈을 띄워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19일 금요일 저녁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한 시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효석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